반갑습니다 주식 맛집에 저는 조진표 전문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방송 내용은 증시 하반기 투자 전략 관련되어서 여러분들과 얘기 한번 나눠볼 건데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 버전으로 보실 수 있고요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는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로 주식 맛집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 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과 테마주 공부 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시의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려면 우선 하반기에 경제 전망을 알아야 하고요 경제 전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별적인 섹터의 전략이 필요한데요 우선 통계청이 7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했는데 생산지표 그리고 소비지표가 모두 일제히 하락을 합니다 현재 경기가 안 좋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요 통계로도 안 좋다고 하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7월 산업활동 동향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생산이 전월 대비해서 0.7% 특히 제조업이 상당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난 1분기 우리 소비가 증가하면서 어느 정도 경제 성장에 기여했는데요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또한 투자가 정말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요 8.9%나 설비 투자가 감소했습니다 무서워서 돈을 안 쓰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공장 증설도 못하고 기계 설비 못 사들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 화면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으로 좌측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산업생산 지표인데요 전월 동월 대비해서 마이너스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측을 보시게 되면 광공업 생산인데요 광공업 생산지수는 대한민국의 각종 광산과 공장 그리고 발전소에서 얼마나 많은 물건이 생산되었는지를 조사한 건데요 전월비 대비해서는 크게 감소하지 않았지만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굉장히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진 때문에 올해 2분기 전국 광공업 생산이 1년 전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외환위기가 닥쳤던 1998년 이후에 가장 큰 감소폭인데요 광공업 생산이 위축된 것은 바로 반도체 부진 탓이죠 실제 모든 품목 중에서 반도체 그리고 전자 부품 생산 감소폭이 마이너스 19%로 가장 컸습니다 삼성전자의 평택 캠퍼스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이천 캠퍼스 등 반도체 생산 시설이 집중된 경기도에서만 반도체 그리고 전자 부품 생산이 1년 전보다 24%나 극감했으니까요 설비 투자 역시 11년 만에 마이너스 9% 정확하게는 8.9%로 떨어졌기 때문에요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인 건데요 한국은행에서 기업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요 설비 투자 감소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미래에 대한 경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다고 답변을 합니다 두 번째 높은 답변은요 현재 재고가 너무 많다 이렇게 답변을 하죠 이번 통계청 자료에 재고 출하 비율 역시 발표했는데요 수치가 높으면 출하 물건 파는 거에 비해서 재고가 높다는 건데요 재고 출하 비율이 2024년 4월에 130%에서 7월에 124%로 좀 낮아지기는 했지만요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도 기업들이 재고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재고가 이렇게 많이 쌓이니까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고 또 투자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재고가 이 정도로 많이 쌓이면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재고떨이 판매 같은 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기업 입장에서 생산을 줄이고 가동률을 줄이고 재고떨이 판매 같은 것도 일부 기업들이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은 관세청에서 8월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는데요 이 내용도 별로 안 좋습니다 수출이 작년 12일월부터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니까요 2023년 8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8.4%나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무역 수지는요 2023년 6월부터는 계속 흑자를 내고 있죠 이건 수출이 증가했다기 보다는 수입이 그동안 원자재 가격으로 내수 소비 투자가 안 좋으니까 수입이 줄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데요 그래서 무역 수지는 흑자를 냈죠 경제학자들은 불황의 흑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수입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수입해서 가공한 다음에 수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수입을 하는 양 자체가 줄었다는 얘기인데 위에 말씀드린 설비 투자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 8.9% 줄어든 것처럼 공장이 잘 가동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수입이 줄어들고 거기다가 소비도 안 되니까 소비재 수입도 줄어들면서 우리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심리지수들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좋지 않지만 그래도 소비 심리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소비자보다는 기업들이 더 빨리 체감하죠 한국은행에서도 기업 경기 실사지수를 발표했는데요 이게 8월에 67로 굉장히 낮습니다 특히 제조업 경기가 가장 나쁘고 제조업 중에서도요 수출기업이 내수기업보다 더 나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수출기업의 지수가 64로 나와 있는데 이 64라고 하는 수치가 언제 수치냐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있었던 그때 이후로 내수기업보다 수출기업이 더 경기를 안 좋다고 대답을 하고 있죠 그만큼 수출도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수기업은 주로 국내 소비고 수출기업은 수출인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64라는 수치가 처음인 거죠 참고로 64라고 하는 의미는 좋다 나쁘다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같을 때는 100인데요 64니까 나쁘다고 대답한 기업이 좋다고 대답한 기업보다 훨씬 많다는 의미죠 수출기업 지수는 보통 90 또는 80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게 평균치인데 수출기업 지수가 100위까지 올라간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과거 장기 평균이 한 80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64면 굉장히 많이 위축돼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맞는 거죠 심리가 많이 위축된 상태인데요 통계청 자료나 한국은행 통계가 보여지는 것처럼 경제가 굉장히 나쁜 상태입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이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 버전으로 보실 수 있고요 노란 뚝방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는데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 주식 맛집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 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과 테마주 공부 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제 상황 두 가지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장적인 측면입니다 대한민국 잠재 성장률이 2% 안팎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과거 1980년대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은요 10% 내외였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주로 노동이 감소했기 때문에 성장률이 2% 안팎으로 떨어졌는데요 이는 생산 인구가 감소한 게 주 원인인데요 기업들이 투자도 많이 안 하고 생산성도 정체되어 있고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자본 투자도 안 하다 보니까요 잠재 성장률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지금 2% 성장 시대에 접어들게 된 거죠 구조적으로는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사이클로 보면 침체 국면인 거죠 그래서 현재의 경기는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통계도 나쁘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통상 시장에서는요 2분기 이상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경기 침체라고 정의하는데요 현재 엄격하게 따지면 침체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경기가 하강 국면에 있는 건 사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경기 하강 국면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느냐가 중요한데요 현재 시장에서 긍정적인 조짐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선행 지표적 측면인데요 통계청에서 앞으로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 지표를 계속 발표해 왔습니다 2023년 4월이 가장 저점이었고 지금 조금씩 조금씩 상승 추세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2021년 6월 정점으로 계속 하락했었던 선행 지표가 지금 증가세로 3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선행 지표를 보면 지금은 경기가 나쁘지만 앞으로 좀 개선될 조짐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선행 지표의 저점이 과거 사례를 보면 경기 저점에 1개월에서 8개월 정도 선행을 하는데요 이 선행 지표가 증가한다는 것은요 그래도 미래를 조금 희망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요인이 된다는 거죠 최근에 한국이 일본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은데요 일본은 장기적으로는 계속 성장률이 떨어지죠 그러면서 1%의 성장까지 떨어지는데요 잠재 성장률이 2%였다가 1%대로 가는 것은 구조적인 사안인 거고요 2%에서 2.5 됐다가 1.9 됐다가 2.0 되는 것은 사이클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은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사이클이 반복될 수 있다 저는 강조해 드립니다 아마 내년에 이런 사이클이 반복될 걸로 보여집니다 내년에는 기대할 수 있는 성장률이 2.2% 예상되는데요 올해 대한민국 성장률 1.4 정도로 한국은행에서 예상을 하죠 최근 통계를 보면 올해 1.4도 어려울 것 같고요 한 1.2% 내외가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1%대 초반이고 내년은 2%대 초반 정도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경기가 크게 개선된다고 느끼기는 어렵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요 경기가 안 좋으면 그땐 그래도 구조조정할 거는 구조조정하고요 다변화된 업종은 합류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조금 이전을 하는 그런 요구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산업 전반이 버티자 모드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에 상장된 2,400여 개의 기업 중에서 약 20%는요 한계 기업입니다 이 한계 기업이란 지난 3년 동안 영업활동을 바탕으로 영업이익을 낸 자금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을 한계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한계 기업이 20%가 넘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장기업 중에서 20%는 위험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지금 버티고 있고 견디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우리나라 가계 그리고 기업 부채가 세계 다른 나라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고 정부 부채는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요새 세금이 덜 거치다 보니까 내년에 아마 명목 GDP가 3, 4% 정도 성장할 텐데요 정부가 내년 예산도 긴축으로 짜놓았죠 그래서 가계, 기업 부채가 높은데도 정부도 돈을 안 쓰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어려운 상황인 거죠 잘못하면 장기 불황 게다가 인플레이션도 지금 근원 물가 4%대 있으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는 싫지만 경제 성장률이 아주 낮고 인플레이션은 3, 4%대 있으니까 사실은 실질 임금이 감소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최악인 거죠 그렇다면 이를 바탕으로 우리 주식시장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경우를 금리적인 측면으로 살펴볼 건데요 최근에 미국의 2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넘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반복을 하고 있고 10년물 국채금리는 4.3% 내외에서 진행되고 있죠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가 5%를 넘었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20년물이 아니고 2년물 국채금리가 5%를 넘었습니다 금리가 왜 오르고 있는지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앞으로 투자 어떻게 할지 주식 어떻게 할지 답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금리는 밸류에이션의 근간이다 전 이렇게 정의하고 싶은데요 정의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 버전으로 보실 수 있고요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는데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로 주식 맛집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 발 빠른 정보로 정보 공부하실 분들 그리고 테마주 공부 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는 밸류에이션의 근간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논리적으로는 주식의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금리가 나쁜 상태로 오르게 되면 주식에는 최악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현상에 대한 원인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금리가 올랐던 원인이 물가가 낮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사람들이 실제 물가 데이터가 발표가 되고 시장에 들어가 보니까 생각보다 물가가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물가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올라간 것이라고 하면 이건 정말 큰일인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태그플레이션이니까요 그런데 다르게 보는 시각이 많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3% 중반에 있던 금리가 갑자기 4% 그리고 5% 이렇게 오르게 된 건 미국의 GDP 성장률이 낮을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GDP 성장률이 높아진 게 더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률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금리가 오른 게 물가 때문이 아니라 경제 때문에 올랐다는 거죠 경제 때문에 금리가 올랐다면 금리 오른 건 좀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요 기업 실적 잘 나오겠죠 고용이 좋아지면서 실업률 낮아지고 사람들 취직 잘해서 돈도 잘 벌게 될 테니까요 높아진 금리를 견딜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또한 최근에 발표되는 미국의 실업률을 보면요 3%대 중후반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데요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이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죠 또한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하향 안정화 추세 있으니까 청구건수의 증가는 경기가 나쁘다는 의미로 볼 수 있고 청구건수의 감소는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전히 미국의 노동시장은 상당히 양호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른 게 물가가 아닌 경제라고 본다면 걱정은 조금 덜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럼 왜 경제 때문에 국채금리가 올랐는지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실질금리가 플러스가 됐습니다 미국의 실질금리가 현재 1.4% 내외에 머물고 있고요 올해 미국의 실질 성장률도 약 1.4%로 두 지표가 딱 맞아떨어집니다 금리로 보면 물가는 빠질 수 있는데 성장률이 좋아져서 금리가 올랐다는 것과 수치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오른 게 물가가 아니라 성장률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이 2분기의 기업 실적보다 3분기 가이던스 추정치를 많이 상향하고 있습니다 추정치의 상향 비율이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기업을 분석하는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3분기 미국 기업들의 실적을 좋게 보는 애널리스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을 상대한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할 때는 이젠 경제가 정말 조금씩 좋아지는 게 아닐까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오른 게 물가가 아니라 경제가 좋아져서 금리가 올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트리플 B 국채의 스프레드 변동이 없다는 얘기예요 국채에서 트리플 B 채권은요 투자 적격 채권이지만 가장 레벨이 낮습니다 때문에 위기가 오면 국채 대비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게 일반적인 형태인데요 지금 경제가 나쁘다고 한다면 트리플 B 스프레드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어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나쁘니까 위험한 트리플 B 회사체를 사면 안 되고 국채를 사야 되겠다라는 현상이 나와야 되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국채 대비 트리플 B 채권의 스프레드 값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작년이죠 2022년 여름쯤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올 하반기부터는 경기 침체가 올 거야 경기 둔화가 올 거야 라는 말 작년 여름에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2년 여름쯤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죠 작년 6월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하는 가장 위험하다라고 하는 느낄 때 그때의 스프레드보다 지금의 스프레드가 훨씬 더 낫습니다 스프레드가 그때보다 지금이 낫다는 건 위험하지 않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현재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오른 게 물가가 아니라 경제가 좋아져서 금리가 올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국채 금리가 물가 때문이 아닌 경제 때문에 오른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는요 실질 금리의 플러스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의 3분기 가이던스를 상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설명드렸고요 세 번째는 트리플 B 국채의 스프레드 변동이 없다라는 부분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국채 금리가 물가 때문이 아닌 경제 때문에 오른 세 가지 이유 정확히 판단을 하고 계셔야 앞으로 투자할 때 어떠한 방향으로 투자를 하실지 여러분들이 판단이 서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경기가 좋아진 측면만 있냐? 아닙니다 우려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우려되는 부분들은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이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 버전으로 보실 수 있고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는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로 주식 맛집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 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과 테마주 공부 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영상으로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맛집의 저는 조진표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